브런치니까 스테이크를 브런치니까 스테이크 아침부터 오케이 오늘은 좀 확실한 번 찾아 먹어보자고요 아예 잡으니까 스테이크 아 양배추 아 양배추 좋지 샐러드를 곁들이시는 건가요 양배추로 스테이크를 양배추로 스테이크를 양배추로 스테이크를 양배추로 스테이크를 아 이게 뭐야 양배추 스테이크 네 양배추 스테이크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밤에 야식에 먹을 때도 촬영 다음 날인데 오늘 술 먹고 싶다 하면 이걸로 안 부어요 안 부어요 와 나 이거 먹어야겠어 양꼬치 난 양꼬치 소스를 좋아해요 양꼬치 소스 아 양꼬치 소스를 아 양꼬치 제가 원래는 흰제 파프리카를 넣었는데 정상훈씨 생각해서 제가 양꼬치 아 제가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죠 저도 발 담근 거예요 손 담근 거예요 될 거 같아 뒤집어주면 야 이건 다이어트해 이거 완전 비건 분들이 완전 오오 와 아 이거 White 근데 또 위에도 너무 좋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맞아 레드백 약간 이제 색깔을 위해서 무조하게 약간 좀 바삭쥐듯이 잘 어떻게 익었을까 아 맛있겠다 야, 양배추 스테이크. 아, 뚜껑을 덮어서 입히니까 촉촉해졌네요. 맞네, 봐동. 오, 이 소스가. 야, 이러면 또 분위기가 확 올라가죠. 저 소스 한 번에 분위기가 확 올라가죠. 거기 위에 소스까지. 오. 오. 양배추를 저렇게 먹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지. 대부분 먹어야지. 나를 위한 아침 식사. 스테이크가 돼. 제가 지금 고수 뿌리를, 고수를 잘라서 먹고 나서 뿌리를 혹시 하고 넣어봤더니 수룡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뜯어서 제가 플레이팅을. 고수가 키우고 있어. 오. 이야. 지금 잔반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도 놀라워요. 갑자기 고풍스러워졌어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 그래요? 조명? 뭐야? 어우, 뭐야. 전문 장비인데? 장비를. 색깔을 확인해 봐야 돼. 어머니도 조명 아니야? 저희 요즘에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많이 쓰죠. 유튜브 하는데. 이렇게 엠성이 나오는구나. 전화기를 찍게 맞아요. 카메라 감독님 찍으신 것 같아. 저게 저렇게 찍다 보니까. 별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이제 또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좀 예쁘게 먹어서 이렇게. 나를 위한 시간. 맞아요. 맛을 보자. 정말 맛있어요.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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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처럼 느낌으로. 오, 크게 돌려. 진짜 해먹을 수 있어요. 이건 진짜 해먹어요. 건강한 맛인데, 진짜 맛있는 맛. 너무 많이 익힐 필요 없어. 식감이 있는 게 더 좋아. 경영식집, 음악 깔아주세요. 경영식집. 이제 경영식집이라고 안 해요? 경영식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인데. 경영식은 너무 옛날. 우리 때야. 뭐라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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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스토랑. 스테이크가 방금 켜는. 이번에는 연어를 찍어서. 근데 저 소스가 진짜. 저 소스가 진짜 맞는 소스. 큰 역할 하는 것 같아. 연어 소스. 이거 너무 궁금해. 어우. 잘 드신다. 그래 드신다. 음. 바삭바삭하면서. 바삭하면서 너무 맛있어. 혼자 먹게 보네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구울 때 한쪽은 바삭하고 한쪽은 너무 바삭하지 않게 구워야 이빨에 안 껴요. 맛있게 드신다. 너무 맛있다. 실장님 밥 못 먹었을 테니까. 양배추로 샌드위치를 해 주겠어. 그러니까. 옛날 토스트. 옛날 토스트. 양배추가 옛날 토스트. 참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설탕 뿌려가지고. 저 이거는 약간 야외에서 쫓기듯이 먹어야 돼. 쫓기듯이. 아우. 근데 저는 저 케찹 설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다른 게 있나 보다. 자극적인 맛을 좀 별로 안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진서연 씨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통하는. 아 피부가 너무 좋으시잖아. 우리가. 아 양배추 반통. 아 양배추. 아 양배추. 아 양배추. 아 양배추. 아 양배추. 아 양배추. 여기보다는 유선 씨의 특징은 순수. 노 자극. 음식 자체가. 그냥 재료맛을 최대한 좀 살리는 거? 버터 살짝. 다칠 것 같은데? 이거 다쳐요. 잠깐만. 너무 많이 녹아. 엄청 두껍게 묻히고 향이. 뒤집고 싶다. 됐나? 아직 더 익어야 되겠다. 성격이 급해요. 되게 차분한 식이 생기죠. 생긴 것만 그렇고. 근데 저는 너무 러블리해서. 뒤집어 봐야겠다. 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잘 익었다. 잘 익었어. 성공! 맛있게 잘 익었어. 완전 맛있겠죠? 치즈를. 아이고. 치즈 올리면 끝인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 두 개 나오네. 와, 치즈까지. 와, 그렇죠. 아니, 근데 식빵이 없는데. 빵 없이. 빵 없이. 빵 없이. 빵 없는 거예요? 어쩐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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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로 빵을 만든 거예요. 저는 빵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다 Valentino. 그런inge anniывают. 뜨거죠? 총싶은 Express. 응. better beaux guii & 케질. gleibys rug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 아무렇지ock이 부족하고 이거ánhold. beasts 그렇게. 단어 맞습니까? 또 stakes는 Stacle r&d enfer. 뜨거운 거야. 진짜 매력만점이네요. 매력만점 좋아하게끔 하준이가 배고프다 하지 않고 매니저분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근데 평소에 매니저님이 잘 챙겨주신가 봐요? 저희 매니저가 제 친구예요 그래서 서로 저희 매니저도 귤도 싸오고 고구마도 부어오고 친구가 매니저가 너무 좋지 광고 촬영하려고?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맛있는 거 해 먹어야겠다 많이 먹어야겠다 많이 첫끼 첫끼예요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단 말이지 피자가 주반장님 피자 괜찮으시겠어요? 피자는 다이어트에 최대적인데 근데! 왜? 피자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피자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야? 아직 촬영이 남았어요 다른 촬영들이 한 이틀 뒤에는 작품이 들어가는데 군더더기 살이 전혀 있으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살 안 찌는 피자를 만들었죠 네? 살 안 찌는 피자를 만들었죠 네? 살 안 찌는 피자가 있나요? 그니까요 라이스 페이퍼 어? 라이스 페이퍼? 라이스 페이퍼? 밀가루 대신 라이스 페이퍼를 도우로 피자 도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어? 뭐야? 뭐야? 피자 같은데? 진짜요? 양배추 양배추 8분의 1 양배추구나 양배추 저의 최애 주식 양배추 근데 양배추로 피자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채소를 잘 다루세요 이거 봐요 기계가 써는 것처럼 지금 약간의 흥분 상태입니다 좀 과열됐습니다 양배추 채를 잘 써신다 근데 제주도 집에서는 양배추 한 통을 아예 저렇게 썰어놔요 그래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어? 오! 어! 바로 달게 달게 약간 여기까지는 약간 토스트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 소금 오! 그냥 이렇게 지져먹어도 맛있겠다 올려놓고 어? 바로 그냥 올릴게요 오! 바로 그냥 올릴게요 바로 그냥 올리시는구나 저게 도우예요 저게 도우 이게 토핑이 아니라 도우구나 네 자 이제 뒤집어 뒤집어 아하 도톰해지네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하지 계속 약한 불이어야만 해 때부시 힘이 다 빠졌어 아니 다이어트해서 힘이 다 빠졌어 예 하는 걸 열었어 intended 먹고자 하는 의ге 토마토 소스 도우 위에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렇지. 와 진짜 피자다. 그래도 이거 발라주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안 발라줬으면 나 삐질 뻔했어. 치즈? 치즈를 넣으셨어요? 오 치즈 치즈. 진짜 감사합니다. 토마토. 그렇지 시금치. 그래도 몸에 좋다. 건강한 느낌의 피자.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피자 됩니까? 다 됐어. 다 됐어. 와. 피자 됩니까? 너무 맛있겠다. 그냥 좀 말게 이따가 내리자. 말게 이따. 이 상태에서. 여기서 또 끝이 아니지? 아.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나? 그린 요거트를 말이야. 아 러브 그리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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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아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리코타 치즈 같다. 너무 맛있어. 양배추 피자. 짜잔. 짜잔. 감사하다. 너무 예쁘다. 맛있겠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되네. 이거 너무 간단한데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아까 이 친구랑 싸운 거구나. 이렇게 싸운 거구나. 이렇게 싸운 거구나. 두 분 짓지 않는 거 없지. 너희 녀석. 지금 몇 시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배 속에. 완전 피자네. 양배추를 구워서 그런가. 양배추 맛이 별로 안 나네. 빵 같다. 그리고 이 그린 요거트를 얹어서 먹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상큼한데. 아 소원 풀었다. 아 잘 드셨다. 피자 먹었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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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